대자고의 내용 여학생들이 붙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다시 한 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모시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없이 통일 없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부산대에서 오셨어요 최근에 부산대 트루스포럼이 생겼습니다 부산대 트루스포럼 대표 김지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대 트루스포럼 대표 김지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길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부의 전쟁 없는 평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등학생 학창시절 저희 반 교실이 생각나곤 합니다 저희 반에는 착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참 작했습니다 교실에서 문제 한 번 일으켜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 일진들은 여러분 일진 뭔지 아시죠? 네 저희 반 일진들은 맨날 그 친구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전문용어로 매일 빵 셔틀 나가고 삥 뜯기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나 착했기 때문에 일진 애들이랑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되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일진 애들한테 늘 웃어만 주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줄 몰랐습니다 당하는 그 친구들은 일진 애들에게 대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반 교실은 늘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당하는 친구는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란 무엇입니까? 평화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온한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이 없는 자가 평화 평화 외쳐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위협하는 이들을 상대로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평화를 지켜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숙국 선열들이 지켜낸 평화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한답시고 철책선을 지우고 GPL을 철수하고 NRL을 내주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의 평화협정을 지킨 적이 단 한 분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힘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평화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평화적 통일은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흡수 통일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평화가 오는 겁니까?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북한의 공산사회주의 체제는 변화가 없는데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여전히 재래식 무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생화학 무게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내주었을 때 그들은 수 틀리면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 평화하면 진정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북한의 독재정권이 없어져야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북한 독재정권이 적폐인데 북한 정권의 그대로 두고 어떻게 북한 주민에게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 독재 체제를 놔두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해결 없이 한반도 평화 운운하면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평화란 어떤 것이란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 때는 통일은 대각이라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정반대로 비난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권이 외쳤던 통일과 문재인 정권이 외쳤던 통일이 같은 것입니까? 이번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뭐라고 말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합쳐 새로운 조국을 만들겠다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합쳐 새로운 조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 대한민국의 흡수통일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민족주의적 낭만에만 호소하며 종전선언을 통해서 곧 평화가 올 것처럼 분위기를 끼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와 비핵화에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절대적인 한 가지 가치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평화입니다 그것은 비핵화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지원 방법도 아닙니다 바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의 해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세터민이죠 탈북자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20일이 넘도록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결국 탈북할 수 없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원하는 원하지 않는 발언이라도 하게 되며 정치범 소용소로 끌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생활은 개, 돼지, 짐승보다 많던 짐승보다 못한 참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26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 결의안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현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김정은 전체주의 원조와 손을 잡는다면 그것을 심각한 인권유리인과 반인도적 범죄 행위의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자유와 해방을 꿈꾸는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화되지 않는 비핵화 논의와 종전선언은 반인도적 정치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은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고 공산체제 안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논의 없이 비핵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이 정말 북한 경제의 부흥과 북한 주민의 풍률을 원했다면 핵을 개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을 개방했을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김정은과 새로운 조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통일을 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북한에 의한 적과 통일이 된 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이 지금 북한 주민들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며칠 전 미국에서 문재인 씨 미국 방문 때 복수 뉴스와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유일한 핵실험장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핵실험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2위 핵실험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풍계리 핵실험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총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총전선언이 무슨 10원짜리 화투 치다가 퍼버리는 것도 아니고 총전선언은 주한민국 출수를 불러오고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약속을 얻을 경우에 경제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최대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지금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석단을 갖다 썼지만 북한 석단을 수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가해졌는지에 대한 보도를 들은 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은 쪽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학습 통일만이 대박입니다 거짓 평화공세와 비핵화 논의를 김정은 체제에 선전장으로 만드는 문재인 정부는 즉시 망상에서 벗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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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현질을 즉시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와 완전한 핵폐기에 초점을 맞추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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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모두 이제 좀 깨어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마주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